한 밀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렉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렉엄마 이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밀라이프 여러분 데렉입니다 오늘 저희는 Chick-fil-A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Chick-fil-A이라는 미국 패스트푸드 집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Arby's Meat Mountain 소개했잖아요 아직도 편을 보지 못했다면 아래에다가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셔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Arby's Meat Mountain 편에서 제가 여러분께 되게 좋은 용어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Do you remember what that was, mom? 괜찮아요 아유 알게 자 Here's what it was I'd like to have 땡땡, please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표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봐주세요 I need 땡땡, please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I need 땡땡, pleas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Should we get a try, mom? Sure Alright, let's order HONMI LIFE HONMI LIFE 여기 치크플레에 왔어요 다시 한번 치크플레에 왔어요 치크플레에 왔어요 내가 주문할게 다 할게 배고파? 마시고 궁금해? 저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아직도 맛이 없다 라고 한 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은 좋지 않았다 얼마나 맛있길래? 3마리야, 먹어봐야지 마지막으로 드디어 치킨 라겟도 있어 있지? 두 가지 있어 둘 다 주문할라고 치킨 윙은 뭐지? 치킨 윙스는 모르겠는데 다음은 우리 다음입니다 치킨 윙스의 치킨 윙스 치킨 윙스 치킨 윙스 치킨 윙스 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제가 너무 좋은 건가요? 네? 네, 나를 하나랑 계신가요? 그중 하나, 그중 하나? 네네네. 네, 그게 중 하나иях? 워컷. 이father의 닥터. 네. 네. 한히나. 네. 어떻게 해요? 완전히 8752가 너의 클라우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즐거움이 되세요 그거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비컨너로 뭐 하는지? 네 다들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도 미리 아이를 줘야죠 오늘 또 그랬네 하나 더 엑스트로 오더 한다고 해 어떤 거? 그냥 일반 샌드위치? 핫 스파이스 핫 스파이스? 말씀 드려볼게 여기는 horseradish sauce 없을걸? 괜찮아? I want a hot horseradish sauce 뭐라고 할게? 물어봐 이거 nothing to lose hi 2720 is it possible is it possible I can add one more thing to that order? what did you want to add? a spicy chicken sandwich and meal the meal? yeah, can I do that too? yes do you want pickles on it? or do you want deluxe? with lettuce, tomato, pickle and cheese? we'll take the deluxe please deluxe? and I want to drink a coke would be fine ok so it's $35.99 ok thank you yes let's see deluxe meal there you go escabababa where's the radish? drink carrier oh that would be great do you have one? yeah can I just put that? or I put it all in the bag all the ingredients ok there's a card in the seat I've got card in the seat I've got card in the seat I've got card in the seat take it and take it take it do you want something to remove? no, there's not going to go no, there's not going to go no, there's not going to go there's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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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is will help here here I think I just need no ok thank you right there here oh my ok alright thank you you got it you got it is that everything? yes ok thank you very much ok have a good day alright let's go home to our chick-fil-a we got everything, mom all there?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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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s and butter cake oh, it's so hot and honey hmm barbecue barbecue oh I can see can see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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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e reddish horse horse we got it we got it horse horse reddish horse horse monsieur not its okay it's okay hot alright we're back home now 집으로 왔는데요.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럼 시작해볼까요. 작은袋이나 큰袋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작은袋부터? 오케이. 작은袋 먼저 공개해드릴께요. 먼저 오픈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봐. 조금 쌓아야 돼. 아 여기는? 아 뭐야? potato chips. 여기가 뭐지?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오 이게 첫번째 생리치네. spicy chicken sandwich. 이게 우리 프렌치 프라이. 한번 꺼내봐. 하나 꺼내보세요. 캐물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생겼어요.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아요? 약간 귀엽죠? 와플 프라이. 와플 같이 생겨서. 와플 프라이. 이라고. 조언하죠. 일반 프렌치 프라이작 좀 틀네요. 그쵸? 그리고 작은袋. 큰袋. 너무여. 다다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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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집이, Chick-fil-A 뭐하고 있어요? 냅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와플 프라이도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3개 시켰어요 3개 시켰어요 그리고 inside 바베큐 소스 그리고 젠티 버플로 소스 엄마가 왜인지 이거 좋아하실 거 알죠? 다른 소스 더 있습니다 팔레이션 소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정말 맛있게 좋아해요 팔레이션 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르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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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샌드위치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샌드위치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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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s 와우 진짜 많던 소스가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이건 아마 더 치킨 uggets 엄마가 이따가 이거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샌드위치 그릇의 클럽 코비 잭이라고 되어있네 형 어디부터 할까? 우리 프렌치 프리즈 벌써 했잖아? 이거 한 번 여겨주세요 이거 뭐지? 뭐지? 어디있어? 치킨 ugget 치킨 uggets 너무 귀엽게 생겼네 너무 작은 바이크 이건 치킨 uggets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좋아 뭐야? 샌드위치야? 응 뭐지? 안 태어 있네 이건 그냥 일반 치킨 샌드위치인 것 같아 스파이징 그냥 일반 자 여기가 보인다 치킨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그리고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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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피클 하나만 있는 거야? 응 여기가 두 피클이 두 피클이 오케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먹나? 있는 그대로 샌드위치 여기가 일반 샌드위치 그릇 클럽 콜비 잭 아까 이거 열었나? 아니 안 열었나? 조금만 그릇 클럽 콜비 잭 그릇 클럽 콜디 콜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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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비 콜비 치즈 맞어 콜비 치즈 여기 이걸 열어줘 오케이 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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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컨도 들어가 있네 이게 되게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네 음 음 베이컨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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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및 반 반 반 시죠 이는 이거를 노출렐라 재미야 오르기 êm 이는 focus there it is yes looks delish doesn't it let's show one more time to the camera there you go folks focus please there it is one more time for our chicken nuggets there you go can you see that okay sorry okay what do you want to start with this one is grilled nuggets right here's the fried and here's the grill okay what kind of sauce do you want you got a lot to pick from mom honey must it right here i want to put a chick-fil-a sauce okay here's a chick-fil-a sauce so it's a chick-fil-a sauce so it's the main sauce I don't know if it's the main sauce but I also want to see the taste oh it's yellow yellow color okay let's take a look let's take a look let's take a look barbecue barbecue okay sweet and sour sweet and sour let's take a look chick-fil-a sauce Hanmi life this is a spicy version it's a spicy version grilled grilled uh grilled 아니고 fried chicken salmon so let's see it's like this you see that okay how about you folks over here mmm yummy i'm just gonna get a knife really quick okay i'm gonna try and move the bun a little b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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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이거 잘할까? 다 맛있어 보인다 이게 우리꺼야? 이게 아버지꺼야? 근데 나 일반도 맛을 보고싶었네 좀 잘르면 되지 응 잘라주세요 코를 맘만 봐라 포도를 안들어가네 칠깔이 안들어가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버지꺼야? 응 다 됐어요 그럼 이것도 반으로 잘해줘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 반으로 오케 좋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요 그리고 여러분께 응 이게 유반냐? 응 스파이씨 스파이씨? 오케이 우리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합시다 에이맨!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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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스파이씨 스파이씨 그 말 하려고 했어 살짝 있긴 있어 조금 약간 스파이씨 나 안 알아 그렇지 너무 강한 것 같아 시글수록 매운맛이 나 그렇네 네 음 스윗 스윗 스파이씨 스윗 다 열어볼까 음 음 음 스파이씨 스파이씨 아 저게다가 음 음 음 소스 그래? 이거 드셔봤어요? 아니 이거 먹었어 아니, 나 안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음 Okay, I'm going to try this one here. This is Sriracha 음, 약간 그거 있잖아 뭐더라? 스프링클클, 맞아, 맞아 워낙사랑 그 소스, 맞아 In Korea, there's a dish I don't know if I call it a dish, but something that we call Spring Rolls Spring Rolls이랑 샤블 샤블 They give you a sauce very similar 아주 비슷한 맛이에요, 이게 very similar sauce 음 오 맑다 엄마 이거 좋아했잖아 Zesty Buffalo 여드 그치? 열어드릴게 Zesty Buffalo 소스 오,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 그 색이 음 그리고 Buffalo 소스 파우네이션 파우네이션 소스 파우네이션 소스 일반 바비큐 파우네이션 포니 뭐지 도착했지? 뭐지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봤자 이거 이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걸 안 먹으라 그럼 이거 일반 바비큐 얘는 얘는 허니마스터드, 얘는 폴리니지안, 그리고 랜치 워퍼프라이 한번 드세요 워퍼프라이~~ 차려갖고 맛있어 그러네 다 씹어서 엄마 따라할게 머리를 먹어볼게 요건 폴리니지안 됐다 머리먹었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수이사운맛 그래? 달라요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토스트중에 지금까지 이거 제일 맛있어요 요기는 일반 치크플레 생루치입니다 잘 안보이지만 한 조각을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찍어도 돼 그냥 드셔도 돼요 하니마스터드 하니마스터드 이게 하니마스터드 되게 특이하잖아 하니마스터드 하니마스터드 콜라벨이 홀스웨어스 좀 들어 먹는 것 같아 그렇지 머스터니깐 응 맛있는 근데 하니마스터드 이전에 먹어볼까요? 잘라주세요 이거 일반 바비큐잖아 나는 바비큐 소스는 싫어 향은 싫어 일반 바비큐 소스 그대로 흐니마스터드 진짜 특이하네 흐니마스터드 폴로니슨 진짜로 되게 맛있어 랜치 이것도 조금 더 샤워 더 샤워 더 샤워 더 샤워 랜치 더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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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더 샤워 새벽 지옥 파울레이션 소스 이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파울레이션 소스 이게 인기도 많은 것 같고 오, excuse me 약간 더 달콤해요 와플 프라이즈 좋아해요 일반 프라이즈랑 튀김이랑 좀 다른 것 같고 uggets도 근데 나는 얘도 맛있게 먹었고 일반 치크필레 샌드위치 그게 최고였던 거 그냥 일반 모든 샌드위치는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치크필레 리뷰 이제 치크필레 리뷰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우리 치크필레 제2.2.2.2.3.5.17.2.5.191 제2.4.1.A.L.1.1 제2.2.1.2.4.191 제2.3.1.0 제2.4.191 제2.3.4.191 제2.4.10.5.191